이런 거 안 해도 돈 번 애들은 반드시 있어요. 아주 독한 놈들이 반드시 있죠. 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서울대를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학원 열심히 다니고도 서울대 못 갔잖아요. 그렇지만 돈은 공부보단 정직합니다. 계획을 세우면 누구든지 재능이 없어도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봐야죠. 그리고 투자하세요. 10분이라도 반드시 투자하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산관리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아는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가입니다. 오늘은 자산관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투자의 보수분들께는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득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볼 텐데 대부분 소득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들어온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만나보면 경험상 거의 한 7, 80% 정도가 놓치고 있고 아니면 그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것들을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통장만 분리해놨어도 상당히 도움이 되셨을 텐데 이 자금들이 결국은 또 소비로 이어져 버리는 분명히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맞지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자금을 계획해 본 적도 없이 소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장 쪼개기만 해서 망한 이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이건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 오면 쭉 들어와서 지출로 부채 상하는 게 있고 소비가 되는 게 있고 저축 투자. 이게 결국 저량의 개념으로 내 저축이 되는, 내 자산이 되는 형태의 현금 흐름표 정도는 정리해 두시라고 했는데 소득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월급 통장에 딱 찍혀서 들어온 돈 아니면 그냥 다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그것도 분명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득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경험상. 그래서 대부분 내가 뭐 한 300이면 300 월급 버는 것만 계획을 하셔서 그 외에 소득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놓쳐버리게 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몇 년 쌓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배울 때 이베부사 근영기로 배웠어요. 이베부사 근영기 이게 뭐냐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부동산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말정산하거나 이럴 때 이베부사 근영기라고 해서 아마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자소득, 은행의 통장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배당소득 같은 경우 혹시 배당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통장 쪼개기도 되고 따로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은 보통 CMA나 이런 통장, 증권사 통장을 따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통장 쪼개기가 되게 되고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보호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 근로소득 하나만 책정을 하세요. 그래서 뭐 300이다, 200이다, 350이다. 딱 이것만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만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금소득은 아직 은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없을 테고 특히 기타소득을 많이 놓치세요. 이거는 뭐 비정기적으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연말정산, 여기서 나오는 돈들. 연말정산 같은 경우도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비 아니면 앞에서 계획을 세웠던 거에서 빵꾸나는 돈에 맺고 그것도 결국은 소비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모으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짚어두자면 기타소득 중에는 분기별 보너스 같은 게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쓰는 가계부라고 하면서 이거를 12월 치를 통째로 이렇게 다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 6, 9, 10이 이렇게 보너스가 200%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추석 때나 명절 때 50%씩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100% 다 소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기별 보너스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은 계획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이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연봉치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 분기별 보너스나 이런 것들은 간과해버리면 100% 이거는 웬만한 진짜 스크로지 손녀, 손자가 아닌 다음에는 100% 다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자금도 소비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계획적인 소비냐 아니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는 소비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점검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통장 쪼개기가 여기서도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통장 쪼개기라고 하면 우리가 소비 있을 때 여기 보죠. 여기 소비에 있어서 이 고정비는 어느 통장에 넣어놓고 이거는 어느 통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들어오는 자금 자체도 통장 쪼개기를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배당소득 같은 경우 있으신 분들은 이게 자연적으로 돈이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이 CMA는 잊고 살거든요. 왜? 대부분 근로소득이 들어오는 메인 월급통장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은 내가 예를 들어 배당소득 5만원, 1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별거 아니래서 놔두고 있다 보면 몇 년 지나서 진짜 몇백만원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득 자체도 통장 쪼개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분기별 보너스는 이 통장에 내가 일단 넣어놓겠다. 여기 나왔네요. 배당소득도 통장 쪼개기 자중을 돼서 이게 대표적으로 많이 느껴보시는 통장 쪼개기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인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많이 올렸겠지만 초임 직업군인 하사들이 한 120정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 장기 자금이라고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장기가 됐을 때 이러한 자금들이 나옵니다. 부사관으로 전역하면 4년에서 보통 한 6년 정도 있게 되는데 모아 나오는 돈이 거의 배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놓치신 게 이거더라고요. 장기 자금이라는 건 뭐냐면 1년차, 2년차, 3년차 뭐 이럴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돈이 갑자기 4년차 때부터인가 이렇게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관했을 당시에 이런 계획들을 세워놨다. 이런 자금이 나오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을 모을 계획이 되어 있다면 보통 3, 4천 모아 나오는 군인들에 비해서 거의 따블로 한 7, 8천 모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금만 해도 4,500이 되는데 이게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소비로 이어지거든요. 컴퓨터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내가 그동안 소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월급 통장을 기준으로 했던 것들이 조금씩 조정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걸 한 가지 더 짚어보자면 연말정산이에요. 연말정산이 상당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강의를 할 때 되게 복잡했고 이해하시는 분들, 즉 예를 들어서 2시간 강의를 한다. 그러면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들으시다가 나머지 두 번째 시간 타이밍에는 다 딴 생각하고 계시다가 질문만 엄청나게 쏟아냈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연말정산에 대한 강의는 이 업계에서 노가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유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제가 챙겨드릴게요. 일단 인적공제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인적공제가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노리셨으면 좋겠고 또 그때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인적공제를 했던 사람들이 공제 항목들이 있어요. 보의교주기라고 해야 하는데 보험료라든가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그리고 주거에 관한 거, 기타 이런 것들이 공제를 받는데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인적공제를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이 공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한 명 있어서 이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인적공제는 아버지가 받았어요. 엄마, 아빠 둘 다 기장을 다니셔서 연말정산을 받으신다면 아빠에 대해서 인적공제를 받으셨으면 나머지 이러한 인적공제도 같이 이렇게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 많이 실수하는 게 인적공제는 아빠가 받았는데 엄마도 좀 받아야지 그래서 엄마 항목으로 넣는다던가 이거 틀리면 누구 하나는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국세청에서도 이거 일일이 다 봐줄 인력도 없겠거니와 세금이라는 건 내가 잘못되면 나만 손해지고 덜 낸 거는 추징이 들어오고 찾아내겠지만 더 낸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내 목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높은 쪽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를 다 몰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나오겠죠. 그러면 연말정산은 매년 나오는 금액이 사실상 비슷할 겁니다. 그게 차이가 안 나면 이 자금에 대한 계획도 꼭 넣으셔야 돼요. 넣는 사람과 안 넣는 사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 300씩 받으시는 분이 5년 후면 벌써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 은행 적금으로 모으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 주택 마련을 5년 뒤에 생각하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중도금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득 중에서 특히 이제 공무원이나 시도직이나 이런 좀 그런 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의외로 그리고 초과수당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도 놓치시면 분명히 이건 100% 소비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카드값 메꾼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소비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강의나 이런 데 나가면 이런 비유를 많이 드려요. 허리띠를 졸라멸 때 그냥 어설프게 고무줄로 졸라매면 정말 이것은 맨 것도 아니고 안 맨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데 정확하게 내 몸에 맞는 마치 맞춤 정장을 하면 그것이 내 몸에 쫙 달라붙어서 돈의 값어치를 하듯 이런 부분들 소득부터 내게 들어오는 돈은 다 여기저기 세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봤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추천드리는 바인데 사업소득을 조금씩 만드시면 좋아요. 저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을 계획이 있는데 전자체 되게 간단하더라고요.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아니면 뭐 여행 일지라든가 이런 거 그냥 튼튼히 좀 시간 내셔서 해보시면 보수익이 상당히 괜찮고 이제는 과거와 달리 회사라는 것이 내 정년을 보장해 주는 회사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분명한 소득 이것을 우리가 뭐 많이 들어보셨죠. 파이프라인이라고도 하고 내 어떠한 소득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기 쓰듯이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거시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어떤 소득이라는 것이 월급이나 이런 형태로 나온다기보다는 마치 BTS 현상에서 볼 수도 있듯이 어떤 팬덤 현상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로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 유통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스템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내에서 우리가 다 월급을 받는 건데 이제는 생산 자체가 소비와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산이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해서 곧바로 소비를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 팬덤, 이러한 블로그나 전자책이나 이러한 커뮤니티, SNS 활동들이 없으면 직장 내에서도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회사 자체에서도 내가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학력이 유능해 어떠한 척도가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그 사회 구성원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나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 이미 그런 식의 유통 구조로 변화되고 체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 조금씩 만들어 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진짜 사소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만나보면 그냥 계획을 세우자고 처음 시작이 내 소득인데 그것을 월급통장이 찍히는 금액만 딱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다 물어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정말 많게는 연봉의 거의 2, 30% 더 내 소득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소비로 놓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돈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만 세우셨던 거예요. 자기가 세운 계획표도 모니터링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계획에도 세워놓지 않았던 돈들은 당연히 다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